좋아요, 구독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덱스터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500원, 비중은 25%입니다. 3년 된 종목입니다. 손실이 커서 그동안 추가 매수를 통해 단가를 낮췄는데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 이제 손절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전문가님 의견 듣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7,690원입니다. 전문가님 덱스터 도와주실까요? 지금 VR, AR도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게 구글 글라스 그리고 메타에서도 만든 무슨 안경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인터넷 보면 찾으면 나옵니다. 유튜브 봐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기기들이 일전에 그 애플에서 막 이따만한 건 막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게 안 팔려가지고 애플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다는 뭐 그런 설도 있듯이 그거는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쓰기에 좀 불편하지만 정말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안경 사이즈에다가 많은 정보들이 막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앞에 VR, AR, VR,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것들도 다 표현이 되고 우리가 모니터 보듯이 이제 그런 이슈들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는 이제 모니터가 되는 거죠. 이게 안경이 이제 모니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컴퓨터는 안경에 이제 들어가기에는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슨 조약돌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마우스보다는 좀 작고 그러니까 일단 손 안에 이렇게 움켜줄 수 있는 이게 이제 컴퓨터가 돼서 이게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뭐 그런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최근에 뉴스가 나왔던 게 있는데요. 이게 계속 구글하고 이제 메타도 그렇고 삼성전자는 아마 뭔가를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IT 기기들이 나중에 나온다 그러면 그거로 인해가지고 이런 이슈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그래도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자축과 차트를 보면요. 이것도 이제 그런 이슈로 3년 동안 지금 조직을 열심히 받았죠. 그러면 여기까지 고생을 했다면 최소한 만 원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이슈들이 계속 더해지다 보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달로 반도체의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메타가 만들어났던 그런 구글글라스라든지 계속 IT 쪽으로 로봇이라든지 계속 이런 쪽들로 계속 이슈가 올해 하반기 내년 내후년 더하면 더해지 축소가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번 버텨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고생은 고생할 대로 다 했네요. 3년 동안 빠질 만큼 빠졌다면 그리고 지금 거래도 이렇게 실렸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만 원까지는 버텨보시고 만 원에서 다시 질문 주시고 수익이 나게 되면 한번 터세요. 왜냐하면 지금 바닥서부터 6,000원부터 움직인 거 아닙니까? 4,800원이지만 대략 6,000원 정도 자리에서 만 3,500원까지 올라가면 거의 100% 넘는 수익이 났다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 정도 올라왔으면 밑에서 샀던 사람들 물타게 했던 사람들 3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들 수익 냈던 사람들 중에서 아마 팔고 정리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장이 좋아서 그래요. 장이 좋으니까 원래 잡주들이 연말하고 연초장의 움직임이 좀 좋거든요. 얘가 그런 잡주예요. 그런 잡주니까 그런 잡주들이 연말 연초장에서 강하게 올라가면 욕심내지 말고 한번 잘 파시고 일단 만 원 정도에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셔라. 지금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점검 먹겠습니다. 연초장의 움직임이 좀 좋거든요. 연주 연주